뭐야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오 어디갔어 개징그럽게 생기긴 했다 엘더스크롤5 스카이림 이번에 비욘드리치라는 모드를 갈까 합니다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 모드에는 오크종족과 인간종족이 이제 와우처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크종족으로 해서 오크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갔다가 알람이 뜨더라구요 오크시나리오는 아직 미완성 버전이라서 완성도가 낮다고 떠서 이번에 인간종족으로 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죠 너 무슨 검 갖고 있는 거야 오 야 좋은 거 가지고 있네 아 5레벨이다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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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레벨 5가 되면은 비욘드리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사제가 나오죠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미라가 얘기를 하는데 리치 지역 너머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비욘드리치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사제가 인도를 해서 저는 마르카스로 간 다음에 그곳을 통해서 비욘드리치로 이동을 하라고 하네요 여기 마르카스 앞에 리치 상인이 있죠 리치로 태워준다고 합니다 비욘드리치에 가면은 이제 많은 돈을 얻어서 부여해 줄 수 있다고 해요 태워준다는데 가야죠 이렇게 순식간에 이동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왜 멈춘거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구해주라고 합니다 우리 탑이 습격을 받았다고 하죠 이렇게 비욘드리치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비욘드리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나씩 마크가 뜨면서 이 지역에 대한 이렇게 돼 있구나 예쁘게 잘 나와 있죠 안개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 녀석은 견갑을 갖고 있으니까 어 비싸네께 가져가겠습니다 뭐래 뭐래 어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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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더 세 아흐흠 위치면에 검 독 데미지가 추가로 됩니다 위치멘의 모자 위치멘의 부츠 분명 쌍수였는데 여기 위치멘의 도끼가 있죠 빗자루도 있네 위치멘의 도끼 검 총 4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녀석이 들고 있던 거만 인첸트가 돼 있죠 되게 좋은 부위가 나왔는데 어 이거 제가 던전에서 먹은 거거든요 그 황금발톱에서 이거 일단 끼고 가죠 어우 좋은 무기였구만 내꺼 제가 위치멘과 만난 거를 가서 전해주라고 합니다 비욘드 리치에 있는 영주에게 전해달라고 해요 일로 가라고 하네요 메로사에게 가라고 합니다 오오 오오 한번 때려볼까? 어? 어? 어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 말 있나? 방금 그 말 해석해주실 분 구합니다 하하하하 자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그 메로사가 있던 있는 곳은 계속 붉은색으로 떠 있네요 저쪽인가보죠 절로 가야겠습니다 너무 비가 온다 비바이드 이건 이제 비욘드 리치라는 모드입니다 헤이 뉴페이스 해주세요 무슨 일이지? 아르니마이는 엘리치에게 이 주머니를 가져다주기만 하면 돼 그는 거지들이 모이는 빈민가에 있을 거야 어? 그래 저 심부름 받았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메로사? 하하 하하 위치맨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정보를 갖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코스와 만나고 와 하지만 너는 게로사에게 고용되서 제코스와 만나고 오라고 합니다 정보를 갖다주실 분의 왕이 하하 메로사에게 고용되서 무엇인가요? 그는 그의 고정들과 메로사에게 고용되어 헉 내가 제코스와 만나고 오라고 해 해 넌 메로사의 부탁으로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 500원 주면은 고용되겠대요 와 오 여담이지만 저 와 장비 좀 봐요 울카린이라고 합니다 아까 거지가 캐스트를 주고 얘도 만났는데 오크일 때는 저한테 말 안 걸었습니다 제코스를 만나러 가서 만나러 가는 이제 도시 안 가기 전에 오크는 이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쾌삭을 하고 새로 키우는 건데 인간은 이런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군요 거래 좀 볼까 어어 잡상인한테 일단 가죠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잡상인이 무기나 방어군은 좋은 걸 팔지가 않네요 내가 판 겁니다 저기 있는 건 대장깐은 뭘 팔까요 대장깐도 뭐 좋은 걸 팔지는 않습니다 가죠 내가 안 싸워도 되겠다 왜 자꾸 내 앞에서 가는 거야 우리 500원 짜리가 엄청 잘 싸울 것 같은데 너무 쎄 보이는데 너무 쎄 보이는데 어 뭐야 저기 혼내줘 방어 밖에 못하네 아아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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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너? 쟨 쟨 뭐하는 거고?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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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먼지에서 사바스로 향하자 볼까요 아 맞다 제코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바스로 가죠 도움 도움 뭐야 빛 맞췄어? 자자자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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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 강해 아이고 나랑 비교해서 그렇게 세진 않네요 적당합니다 장비는 되게 좋아보이는데 장비값 못하죠? 어? 마커가 바뀌어있네? 철로 가야겠네요 일로 가니까 광산이 나왔습니다 언데드들의 근원에 대해 조사해보자 네크로맨서를 찾아서 제거하자 라고 되있네요 아싸루비 어어 네크로맨서 네크로맨서 곡괭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 헨리그 아 아 아 아 좀 아파요 레벨업 어디서 흠 아싸 시체소생 먹었습니다 고상을 요구하자 너야? 엔테몬 뭐죠? 여기가 제코스인데 제코스 먼저 봐야되죠? 그리고 무슨 어딨어 여긴가? 아이고 물살 왜이렇게 세 여깄다 여깄다 마커 나오네요 오 저거 쟤야 쟤야? 저거 여기저기요 500원 도움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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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렇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건 컷 바로 컷 와 이거 내가 미치면 난 죽겠는데 날아가겠는데 어이구 저기요 오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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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쎄 더 빨리 도망가자 어어 일로 못오지 아니오 오네 어이구이구 큰일났다 아 어떡하지? 어어 500원 500원 한방컷 아 여기는 일로는 못 올라오는구나 반대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 알짱거리다가 이씨 나 팔 너무 짧음 어떻게 되고 있는거죠? 500원 힘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 싸우고 있지 않은거 같지만 싸우는거 같죠? 뭔가? 위험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옆집 개처럼 짖기만 하고 덤비진 않아요 아주 순해졌습니다 왜요 왜요 둘이 어 눈싸움하는 동안 살짝 엉덩이를 긁어주죠 예에이 짐승 바로 컷 아 너무 강하다 진짜 강했거든요 이번꺼 느낌이 안 좋습니다 어 상자 어둠의 무게 이 주문은 당신의 적들의 활력을 빼앗아 그들의 움직임을 발초 동안 느려지게 합니다 도망갈 때 쓰면 좋겠네요 환영모음입니다 방철 축석망치도 나왔습니다 오크제 오큐의 도끼도 나왔고요 어 심부름꾼 지팡이도 나왔고요 어 잘 나왔어요 대기 아이템 뭐하는 동네길래 어이 뭐하는 동네길래 어둠의 무게 오 52밖에 안합니다 아 이렇게 아 잘 모르겠는데 이리와서 맞아볼래 500원 어 아 이렇게 되는군요 8초동안 느려진다고 해요 이런 이 모드만의 마법도 있다는 점 저도 처음 깨달았습니다 왔습니다 현상범은 죽었다 현상범이었군요 더 어려운 일은 없나 트롤 사냥이라던지 분명히 트롤보다 셌던 것 같은데 우연하게도 있다 동굴로 가라 트롤을 죽여라 트롤이 더 강하다고? 이거 이상한데 의심되는데요 이번에는 위치맨 무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치맨의 도끼를 쓰는 걸로 하죠 어 여기야? 겁나 멀어 제 코스보다 멀어 가보죠 악마들의 피난처로 왔습니다 어 물 밑으로 들어가야되네 어 여깄다 그냥 트롤이랑 뭐가 다른거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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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가보다 센가보다 왕트롤이다 왕트롤이다 저기 나 말구요 나 말고 이씨 그렇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배어가 셌던 것 같은데 뭐죠? 덩치만 크잖아 경비병들이 있네요 금반지다 어 드래곤스타 세트가 중갑이다 얘네들이 입고 있는 용병들이 입고 있는 장비가 중갑입니다 미워볼까요? 이렇게 중갑입니다 오오 이거 입고 다녀도 되겠네요 이걸로 바꾸죠 제가 장갑에 휘두르기 보너스가 있었는데 가감하게 포기하고 모드 세트를 입겠습니다 현상범은 죽었다 150원 왜 더 돈을 안주는걸까? 뭐 흥미로운거라도 있나? 말라카스 도전이라고 강력한 리치가 있어 지도에 표시해줄게 언데드를 죽여라 리치를 잡으래요 드래곤프리스트 얘기하는 거겠죠? 불안합니다 점점 너무 셀 것 같은데 여기 있대 여기 어 여기 바로 옆이네 가보죠 뭐가 있네 뭐야 뭐야 타락한 영혼? 독의 면역이어도 그냥 힘으로 죽여버리는 클라스 여기 있다 그레이 벨모라는 구역이네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더 가야됩니다 퀘스트를 하려면 이상한 거 있네 어휴 타이밍 겁나 세다 돈 내줘어 500원 타락한 정령 와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공허의 소금을 줍니다 아 기분 나빠질 뻔 아 차물쇠 따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얘들은 이렇게 임페리얼 방패를 주네요 저도 임페리얼 방패로 바꿨습니다 와 뭐 이래? 다크 소울이야? 다크 소울 그거 화방요혼 먹는 데 아니야? 어? 열쇠가 있네요? 와 열쇠 먹으라고 일로 오게 한 거야?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 이쪽이라는 거야? 아 이게 전당 열쇠를 엿다 쓰는 거구나 뭔가 밝은 데로 나왔는데 저 저 저 저 녀석이죠? 히히 대놓고 있네 그냥 아주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잃어버린 오 뭐야 체력 안 다른데? 잠깐 자자자자자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거든? 500원 500원 괜찮? 너무 쓸 것 같은데? 어이구 깜짝아 깜짝아 히히 뭐야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오 어디 갔어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썸네일 한 번만 찍어도 되죠? 아 이렇게 됐네 와 나 너무 징그럽게 생김 아니 너무 색깔이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 너 뭐야 개 징그럽게 생기긴 했다 썸네일 하나 찍고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돼 가야 돼 쫓아가야 돼 일자 일자 도로로 도망가 버리면 안 돼 아야야야야야 뭔가 느려졌어 느려졌어 이렇게 앓았지 놈마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어? 이겼어? 500원이 500원이 이걸? 와아 500원 대박 엄청 징그럽다 바이오 하자드처럼 생겼네요 무슨 잃어버린 양상 내가 잡은 게 아니네 연쇄 폭풍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덩굴돌이 땅에 빠져 땅에서 나와서 이거 못 쓸 거 같은데 엄청나게 어우 얼음대모 지팡이 나왔어요 대박 화개 마법이죠 어? 쓸 수 있네? 견습밖에 안 돼? 엄 뭐 이런 마법입니다 웨어 어 여기 있다 웨어 웨어? 트롤? 저 양상 그리고 여기 500원 동료 생겼고 내 캐릭터 있고 이러면은 썸네일은 나왔네 이미 돌아가야겠다 와 이번에 밖에 나와있네 너 날 보고 싶었나보구만 환수했어 300원 어 이제 없나보다 아 이렇게 엔테몬 캐스트 다 했습니다 뭔가 디지몬같은 이름이네요 에테몬 같기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울카린도 만났고 웨어베어 트롤 그리고 기괴하게 생긴 괴물까지 죽였습니다 맞는 일이 있었네요 아 맞다 네크로맥스도 잡았지 어 나보다 키가 네가 훨씬 크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앞으로 여행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만 뿅